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오늘의 영상에서 만나요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저희鄐을 הצ툴 city의 guests!! 차가우는 가위로 가위로 전당 열어볼보 아이고 아이고 잘 됐다 어우 아이고 아이고 잘 되자 어휴 어휴 잘 들었다 아니 저 되게 크네 명절에 토랑꽃 뿌리려고 응 이거 하나만 가져도 토랑꽃 달거리겠는데 아니 너무 많이 으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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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족방꽃도 잘 들었다 족방꽃도 아주 잘 이거 두 두 뿌리 캤는데 이거 이것도 남건 반백개 자 아이고 이거만 가지고 한번 토랑꽃 추석날 도랑꽃 됐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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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음 으 아니요 오비 오비 자막 제작 이리 도둑을 파다 이기어 가지고 막 굴어요 이야 도둑 크다 도둑 진짜 크네 또 있나? 또 있나? 몰라 또 있네 도라지도 캐고 도둑 도둑 고소한 고춧가루 계란 우유 스크롬 계란 밥 계란 재료 불닭볶음밥 계란 숙성 아멘 배추 양파 양파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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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장 볶음 계란 볶음 고추장 볶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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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d calculus 계란 계란 끝 비만 然後닦 NH2 고춧가루 소금 소금 마늘 다진 파슬리 파슬리 마늘 우엉 볶아줄게요 파슬리 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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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장 볶아줄게요 고춧가루 고추, 고춧가루, 소금, 설탕, 통, 김치, 양념, 간장, 치즈, 슬롱, 마늘, pii, 고춧가루, 대파, 참기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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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, 설탕, 국수, 고추, 당근, 고추, 마늘, 고추, 양파. 소금 야무치리 야무치리 찹쌀떡 마늘 쌀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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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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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 양념 참기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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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후루 참기름 참기름 3,4T 1,5T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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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죽을 볶아볼을 넣고 볶아주세요 고기 끓여주세요 볶은 물을 볶아주세요 물을 볶아볼을 넣고 볶아주세요 볶은 물에 볶아주세요 볶은 물을 볶아주세요 고춧가루 고추 부수기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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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추 양념장 고춧가루 우유 남양식구들 잘 지내셨어요. 오늘도 남양식구들 뵈러 왔습니다. 오늘도 또 맛있는 거 한 상 차렸어요. 파 많이 넣고 대파 제육볶음 했고요. 양배추와 계란말이 했고요. 이거는 과제하고 까리꼬추 넣고 볶았어요. 살짝 절여가지고. 또 배가 있어서 배 생채하고요. 오이지 무쳐어요.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남양식구들 덕분에 또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. 자 먹으시다 오늘도 맛있게 먹으시다 맛있는 반찬이 그득합니다. 무생채인 줄 알았더니 배 생채에요. 배 생채 모양이 무생채에요. 무생채고 똑같지. 무생채인 줄 알았더니 진짜. 같이 맛있어. 매운게 먹고 나면 맛있어. 이거 살짝 절였다가 볶은거에요. 음 그 오돌오돌해 맛있네 어떤거 맵고 어떤거는 안 맵고 그런거에요 이게 수조로 먹어야 되겠네 배를 배를 그냥 채칼에다 쓸어버렸어 내가 그래서 이렇게 잘라진거 같아 칼로 쓸어야 되는데 대파지육볶음이라고? 응 대파를 많이 넣고 지육볶음 하는거야 맛있어 맛있어 이거 상추 사놨는데 상추? 응 여기 있어 가봐 저기에 쌈장도 있어 깜짝 놀리네 아이 이렇게 정신이 없다니까 세상에 하하하 이거 맛있네 응 밥에다 놔봐요 잡숴봐 뭐 이게 이거 맛있네 응 이거 양배추 계란말이 쌈 해놓고 잊어버렸다 하하하 쌈장 맛있죠? 응 쌈이 따먹어도 되겠다 쌈이 따먹어도 되겠다 응? 쌈이 따먹어도 되겠다 음 고기니까 응 음 음 으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다 이거, 짭짤 먹으니까 맛있다? 먹어도 맛있네요 가지나무 가지를 얜 씹어서는 가지 농사를 많이 줘 그래서 여름이면 가지를 밥에다 쪄요 옛날에 무색솥에 밥 했거든요 거기다 쭉쭉 찢어서 가지를 밥 안 칠 때 넣어서 떨들일 때 넣어서 엄마가 그걸 꺼내서 엄마 뒷모습이 지금도 선하다 젓가락으로 이렇게 푹 찔러서 뜨거워서 그냥 간장하고 마늘만 넣으면 돼 가지를 쪄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는 거야 옛날에는 다 그렇게 먹었어 이렇게 양념 먹고 볶고 이러질 않았어 바쁜데 언제 볶고 자시고 해 네, 이것들도 먹어봐 맛있네? 모양이 이렇게 이뻐 맛있네 고추가 매콤하니까 싸먹어서 소청하네 치즈 넣으니까 맛있다 맛있네 치즈 넣으니까 숙 Bridget 치즈가 슬트 치즈iry어 배 생태 맛있네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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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하네 배가 돼서 시원하지? 다리가 굉장히 부드럽다 음! 이게 자렸다 해서 쫄깃거려요 같이 쫄깃쫄깃하지? 고기처럼 고기같아 고기같아 먹으니까 잘랐네 살이 더 찌겠네 운동해야지 운동 열심히 해야해 운동 열심히 해야해 맛있네 맛있네 배추가 쏙쏙 자라야 될텐데 많이 컸는데 큰 건 컸는데 잘 자란 건 또 잘 자라잖아 그래도 속이 좀 들어야 김장어머니는 괜찮더라고 안 들어가는 게 더 맛있다 그러긴 한데 속이 들어야 맛있어 먹어도 맛있어서 먹는 게 더 맛있어 맛있던데 마시리 진심 원하 households 파를 많이 넣으니까 좋다 맛있어 파를 많이 넣으면 더 넣어도 돼 이 파 삼겹살로 하면 기름이 많이 나와요 목살로 했거든요 근데 삼겹살로 하면 기름은 이렇게 좀 따라 버리시고 하면 좋아요 근데 기름에다 볶아야 파가 맛있잖아 양배추도 먹고 맛있게 양배추도 먹고 이거는 뭐 김밥만 드지 말았어? 양배추를 이쁘라고 그래도 그게 먼저 없어졌네 내가 반을 먹었대 고추랑 같이 하니까 맛있네 고추랑 같이 하니까 맛있네 고추랑 같이 먹으면 다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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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고기가 되게 맛있어우 고기맛 나 아유 나도 맛있게 먹었네 배 생채 해가지고 아주 맛있게 배 생채로 밥 비벼먹어도 맛있겠다 밥 비벼먹었잖아 밥 비벼도 맛있겠는데 아유 오늘은 엄마가 1등 했네 벌써 다 먹었잖아 어머 왜 빨리 잡수? 당신들은 고기 잡수니까 오래 걸리는 거야 나는 고기를 안 먹으니까 이런 거에만 그냥 꿀꺽꿀꺽 넘어가지 맛있다 가지 난 이런 게 더 맛있더라고 고기보다 오이지도 얼마나 맛있어 오이지 올해 오이지가 아주 맛있게 됐네 여태까지 지금 오래됐는데도 맛있어 아유 다 잡았어? 아유 맛있게 먹었어 아주 다 먹었니? 더 먹지 왜 고기들 더 먹어 다 먹어야지 아껴 뒀다 먹어 아하하하하 아유 이렇게 오늘도 냠냠냠 식구들 덕분에 아유 이렇게 맛있게 해서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냠냠 식구들에게도 좋은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understandable 장거 마지막에 모노래 뭐 야